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을 찾는 허쌤입니다 많이 흔들리네요 흔들리네? 이러면 안흔들리겠지? 저는 지금 고기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해야겠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봐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걸어도 다리가 통통 부어서 살은 조만간 빼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걱정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구요 다시한번 더 감사합니다 여기서 절해야되나? 절은 다음에 할께요 삼각대 잠시만요 이게 근데 영상에서 보는거랑 실제로 보는거랑 달라요 실제로 보면 조금 날씬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장사하나요? 감사합니다 저 혹시 개인 촬영하는건데 이거 그냥 찍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포갈빗살 있나요 혹시? 네 네 그거 두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뚱뚱하진 않아요 그냥 직접 보면 그냥 건장하다? 체격정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화면이 명암이 덜 들어가다보니까 그래도 건강 걱정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살 빼야긴 해야돼요 여기에 없는건 아니라서 흐흐흐흐 아 극혐인데 감사합니다 간혹가다 요즘 영상이 재미없다라는 댓글이 엄청 많이 있더라구요 많이 까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글쎄요 음 재미없으면 안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제가 자극적일 순 없잖아요 영상을 자극적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답이 없어요 저는 그냥 계속 순진하게 순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엄청 저 28살입니다 28살이 승수하면 좋죠 참고로 저 고깃집 혼자 왔습니다 바로 올려서 먹으면 되나요? 아이고 왜? 아니요 밥만 올려주시면 제가 나머지는 해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도 한 공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밥만 올려주고 밥도 안 올려보겠습니다 요즘 아침 goods 아버지 Hang on 밥을 학교 reign하네요 군사 dressed 음식이 Dumoulin 아 ↑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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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